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오늘은 야박하게 드레Asia! 초콜릿 소스를 먹으러 왔어요 ! 상큼하고 매콤해요! 소스는 느낌! 두껍게 반짝이 통하여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감자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죠? 고기! 고기!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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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맛! 고기! 고기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오이침 초콜릿 닭다리 그리고 하얀 맛을 볼게요 왜 금을 먹는데 조금 덜 지킨 möchte요 치킨드가 더 맛있지만 그리고 치킨드가 더 맛있네요 치킨드 CHRIST 치킨드와 치킨드가 더 진짜Thank you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계란 너무 맛있어요 콜라 계란 단무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